노후설계의 발목을 잡는 세 가지 착각이 있는데 그 착각은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첫째가 뭐냐면 인생에 80 이후는 없다는 생각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계획을 세워도 80 이후의 계획을 별로 안 세우는데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잔다고 하니까 100살 넘는 분이 확률로 20%예요. 80년생이. 그러니까 우리가 노후 준비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20% 생존 확률로 그때까지 산다고 계산하고 준비를 하거든요. 그전에 가면 그만이고 80에 갈 거를 생각하고 준비를 80까지만 했는데 100살까지 살면 이게 재수 없는 거죠. 그때만 해도 은퇴자금을 퇴식금 이런 식으로 좀 단순화했지 이걸 관리해야 된다든지 자산운용사에서 이런 개념 자체가 사실 도입이 처음이었잖아요. 네. 노후에 주 수입원이 뭡니까 하고 질문을 한 앙게이트 조사를 보면 1980년 같은 경우에는 자녀의 도움이라는 대답이 72% 대부분이었고요. 70%? 그다음에 연금이 주 수입원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1, 2%밖에 안 됐거든요. 그때는 자녀들이 다 부양해 주니까 무슨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은 자녀의 도움이라는 대답이 2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진국치고 자식이 부모의 주 생활비를 도와주는 나라가 없죠. 미국이랑 일본은 1, 2%가 안 돼요? 그렇죠. 자녀가 부모의 노후 생활비를 책임지는 나라가 선진국은 거의 없습니다. 정서상의 차일 수도 있고 또 이제는 자녀 세대도 다 각자의 벌이의 힘든 그런 국면들을 막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기본부터 들어가서 보통 노후 자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의 규모다. 물론 자산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표님 보시는 부분은 어떠세요? 부부 2인 가족의 적정 생활비가 얼만가 조사를 해보니까 305만 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월 305만 원. 월 305만 원. 그냥 현금으로 만약 준비해야 된다면 한 10억 정도 있어야 되겠지. 한 30년 살아야 되면. 30년으로 가정하면. 그런데 305만 원을 매달 받으려면 10억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연금으로 가입되어 있으면 한 푼도 없어도 되죠. 연금이 매달 공무원이라든지 선생님들 이런 분들은. 현재 우리 각 가구 중에 이 정도의 대비를 하고 있다고 보는 그 정도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봐요. 2인 가족의 우리나라 전체 주를 세웠더니 중위 소득이 얼마냐면 31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반은 되네요. 반. 그러면 그거의 절반 150만 원 이하로 사는 사람을 은퇴 빈곤층이라고 그러거든요. 은퇴 빈곤층의 비율이 우리나라의 지금 43.8%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중위 소득이 딱. 아니 노인들 중에서가 아니고 우리 국민 전체. 전체에서. 국민 전체에서. 그럼 노후 준비를 좀 본격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기가 어떻게 언제부터 시작해야 된다 또는. 지금. 지금이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 우리나라 일본의 투자자들한테 그 투자 왜 하세요 물어보면 그 질문이라고 하세요. 돈 벌라고 하죠.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어느 정도 금융 교육을 받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노후 준비로 합니다. 노후 대비로 투자를 합니다. 그거는 노인들 대답이겠지 아니고 학교를 갓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막 시작한 젊은 사람들도 왜 투자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60% 이상이 노후 대비로 합니다. 그러니까 20년 30년 장기 투자가 되고 계획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무목적 충동 투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나 일본의 경우에는 그 직장생활 시작과 동시에 시작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요 직장에 딱 입사하게 되면 퇴직연금 가입하잖아요. 국민연금 가입하잖아요. 그게 노후 준비예요 어떻게 보면. 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20, 30대는 인적 자본 투자. 100살까지 살아야 되니까 퇴직하고도 뭔가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자기 몸값 높이는 노력을 하는 게 그게 노후 대비예요. 그러니까 20, 30대가 노후 대비한다고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기본적인 3층 연금 가입하고 몸값 높이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게 그게 20, 30대가 할 일이죠. 그다음에 40대가 되면 건강에 슬슬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건강에 조심을 하면서 뭔가 특수 질병 보험 하나 가입해 두는 게 건강 리스크에 대비하는 거. 그게 노후 준비예요. 특수 질병 보험이 뭐예요? 중대 질병 보험 암이라든지 실손보험 같은 거요. 그렇죠. 그렇죠. 보험 하나 가입해 두는 거. 그다음에 40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 자녀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기 시작하는데 자녀 교육 문제, 자녀 교육 결혼 문제, 자녀들 자립시키는 문제. 이거를 미리미리 그때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40대 할 일은 건강 리스크와 자녀 리스크 관리를 시작해야 돼요. 이거 리스크군요. 자녀가 리스크예요. 리스크예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엄청난 리스크죠. 그래요? 그다음에 50대가 되면 이제 퇴직이 가까워 보니까 가계 자산의 구조조정을 시작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재산이 부동산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가계 부채가 지금 말이 많지 않습니까 부채를 안고 퇴직하면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가계 부채를 줄이는 노력 부동산에 거의 올인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비중을 줄이는 노력 우리가 100살까지 살아야 되니까 뭔가 일을 해야 되거든요. 돈이 되는 일이든 취미활동이든 사회공헌활동이든 그 일에 준비를 하는 게 또 50대 이런 식으로 연령대별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노후준비이기 때문에 20, 30대 사회 출발과 동시에 시작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저의 사례로 보면 40대 그럼 말씀하신 대로 이제 건강 자녀 신경 쓰고 구조조정도 약간 생각을 해보면 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거든요. 그럼 이럴 때 그렇다고 지금의 세금을 보면 그렇다고 막 팔아서 바로바로 이게 바꿀 수도 없는데 이런 사례가 오면 어떻게 조언을 해 주세요.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생각을 두 가지는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는 땅이 좁은 나라잖아요. 부동산 땅은 수입도 못 해오잖아. 그러니까 다소 비싸게 사다라도 기다리고 있으면 언젠가는 올라. 땅에 묻어두는 게 최고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국제화된 시대에는 땅도 얼마든지 간접적으로 수입해 올 수 있는 거다. 어떻게 수입해냐. 해외에서 쌀을 싸게 사오면 김제평야 평태평야 땅앞이 떨어지거든요. 해외에서 소고기를 싸게 사오면 대관량 목장 땅앞이 떨어지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중국이나 인도라든지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땅을 싸게 줄 테니까 빨리 공장 옮겨오세요. 그렇네요. 많이 꼬시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많은 리뷰를 발생하고. 만약에 삼성전자의 공장이 해외로 옮겨갔다.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는 지금 고졸 여직원의 평균 월급이 얼마냐면 350달러래요.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고졸 여직원의 평균 월급이 얼마냐면 3,800달러라거든요. 10배가 넘어요. 저는 울산에 갈 때마다 현대자동차 분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 너무 세게 데모해가지고 현대차가 울산을 떠나버리면 당신들은 거짓이 된다. 울산에서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떠나보세요. 울산의 땅값 집값은 폭락하거든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서 극복을 빨리 한 일 중에 하나가 제조업이 많아서 그러거든요. 그런데 요즘 제조업 비율이 우리는 점점 낮아진단 말이죠.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땅도 수입할 수 있는 시대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노년의 대형 아파트 고층 아파트는 조심해야 되고 너무 부동산에 올인되어 있는 건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역시 이제 지금 영끌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기반의 부동산 불폐신화에 대한 그거잖아요. 그게 있으니까 지금 대출을 받고 이자 부담이 있어도 뛰어드는 게 낫다. 그런데 그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인구 구조의 변화라든지 여러 생활 패턴 변화 때문에 이게 좀 줄어들고는 있는데 그러면 진짜 이렇게 끼어 있는 세대는 굉장히 고민이에요. 이미 가구 자산의 상당수가 부동산으로 지금 어느 정도 차지해 있으면 금융자산 비중을 늘려서 이 퍼센티지가 줄어드는 건 있을 수 있는데 당장 이걸 어떻게 팔거나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집안체 말고는 다른 금융자산을 안 합니까 부동산을 가질 생각은 안 하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좀 너무 비싼 집에 있으면 좀 그걸 약간 좀 이 정도의 노력은 할 수 있겠지만 집 팔아서 부인한테 구박당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투자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가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뭐 대원치인 거죠. 한국 현지 재산이 100%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으시다면 그 부동산이 오를 때 오를 방정 우선 10% 20%라도 금융자산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이가 환갑 정도 됐으면 선진국 수준까지는 못 되더라도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중이 반반 정도 되도록 하는 노력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르든 떨어지든 하우스포가 될 염려는 없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가게 부채를 안고 많이 부동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거든요. 지금 이제 보시는 시청자층이 두 부류로 나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자산이 너무 많구나 나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나도 부동산 자산 좀 있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부동산은 이게 정서의 영역이 되다 보니 함부로 제가 말을 하긴 합니다. 그때 3이라도 좀 대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런 것만 안 해도 좀 노는 괜찮다라든지 이런 좀 노설계의 발목을 잡는 세 가지 착각이 있는데 그 착각은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첫째가 뭐냐면 인생에 80 이후는 없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계획을 세워도 80 이후의 계획을 별로 안 세우는데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고 그러니까 100살 넘는 분이 확률로 20%예요. 80년생이. 그래요? 꽤 많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후 준비를 할 때는 어떤 거냐면 내가 20% 생존 확률로 그때까지 산다고 계산하고 준비를 하거든요. 그 전에 가면 그만이고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80에 갈 걸로 생각하고 준비를 80까지만 했는데 100살까지 살면 이게 이제 재수 없는 거죠. 그런 거는 안 해야 돼요. 그게 첫째고요. 원령에 대한 거. 두 번째는 우리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는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조용히 오는 걸로 알고 있다. 100살 가까이 살면서 짧게는 2, 3년 길게는 10년 정도를 아르면서 돈 문제 외로움 이렇게 고생하다 가거든요.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자식이 자신의 노후라고 생각하고 있는 돈 다 퍼부어놓고 노년의 쪽방에 사는 분 많거든요. 그 자녀 리스크.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럼 자녀 리스크를 조금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자녀를 기본적으로 자산이 아니라 리스크로 보시는 거죠. 자녀는 자산이 아닌 거죠. 그러면 되도록이면 자녀를 적게 낳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안 낳으려고 하는. 현명한 선택이다. 모르죠. 아직 자녀가 어린 분들은 별로 그런 생각 안 하거든요. 리스크라고 이렇게 자꾸 말을 하니까. 아니 여기 원고에도 자녀 리스크를 쓰는데. 오늘 장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녀 리스크 руワ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